가재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술까지 다 해결하자 여기서 술까지 다 해결하는게 맞겠다 괜히 이중삼중으로 하면은 안될거 같애 운송은 하나만 할수있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연장좀죽 챙겨서 가재를 옮기고 아니다 저거서 이제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팔준비하고 연장이 왜이렇게 없지? 연장이 굉장히 없는데 에너지 서플라이 소나타 전력부족 핵발전소 짓는거를 불가피하게 지어야 돼 뭐야 석탄발 석탄이 없네? 석탄이 없잖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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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이 없다 석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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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력나간다 석탄없다 석탄없다 핵 뭐 핵시간 걸린다고 치고 핵 그 해적대비 아주 해적 28분 남았습니다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저거는 28분 얼마 안남았네 진짜 얼마 안남았네 전력복구됐나? 전력복구됐나? 이코밸런스 밸류스 라이징 어 전력복구중 전력복구중 전력복구 끝 면장 두개 챙기고 어 어 포도주 어 뭐니야 와인 어 와인생산 와인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폭력발전으로 해결 전염병? 야 전염병 전염병 메르스다 메르스다 메르스 병원출동 이거먹어라 치위 감신병으로 그대를 보는데 어 넌 속에 메르스가 가득찼구만 철형해 철형해 야 메르스 없는다 일대구역을 밀어버려 됐어 메르스가 없는다니 어 야 일대구역을 밀어버려 전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마라 됐어 됐어 불경하고만 밀어 해결해 아 비상대처 끝! 좋았어 좋아 메르스를 처치했습니다 파스타블라다 메르스는 밀어내야지 살려두면 안 돼 대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속한 대치로 어 많은 인명을 살렸다 빔은 명성이 올랐다 빠밤 흠 흠 보자 이거는 이따가 어 이따가 해서 올리고 아 요즘은 지카 지카가 유행이에요 지카는 또 뭐야 또 무슨 병이야 그건 또 아주 보호통신병 나는게 아니구만 아주 보호통신병 나는게 아니구만 아예 고정 고정을 잡아버릴까 이거 지카는 또 뭐여 뭔 놈의 병이 뭐가 그리 많아 네그티브 엄바이머메틀 인플루엔시 리듀스 스피틸티 어 심심한 병이 펴지네 20분 남았다 어 20분이면 온다 이제 항구방어탑 준비 일단은 이걸로 좀 버텨보자 버텨야 하느니라 아 항구방어탑 내기면 안되겠나? 힘들라나 색도 없다고? 하긴 그렇게 밀리면은 막 그냥 없어질거야 어 농담이 아니고 그냥 없어질거야 어 일단은 오기전에 오기전에 팔거 다 팔고 전압이라도 하나정도 있는게 좋긴한데 음 전압이 없으니 포도농장을 야 1회 만들고 있는데 포도가 많이 안잘하네 진짜 답이 안나온다 포도농장은 그냥 던져야겠다 포도농장 두개는 지어야돼 이건 또 뭐야 전염병 퇴치되면 됐고 어 이제 슬슬 옵니다 무서운친구들 옵니다 자 국방을 튼실히 해야겠구만 국방을 튼실히 해야겠구만 국방을 아주 튼실턼실하게 해야겠구만 철은 철 철 철이 그렇게 많지않구만 쓰읍 자 15분 넘었다 이천에 전압흥가를 요청을 하자 보조함들을 요청합니다 대형함대 기습함 말 기습함 쓰읍 기습함 일단 요청 준비 전투를 준비해야겠소 자 일단은 아까 불러놨던 군함대 하나 더 부르고 자 항구에 대기 그리고 수리포 뭐냐 수리구역도 따로 지정해서 만들어 놔야겠네 재수 없으면은 한바탕 신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거야 자 자 수리포트 짓고 항망관리대 10개가 필요하네 어 항망관리 오케이 자 지원함 불러놨습니다 준비 끝 쓰읍 이걸로 조금 부족하기도 한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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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스트푸드 이거 왜 자꾸 딸리지? 아 이제 향신료가 이제 한계가 느끼는구나 오케이 어 향신료가 한계라니 보충하지 뭐 뭐야 연장도 부족하네 산성 아 산성 토양 열렸네 와하 망했다 아 벌써 산성 토양이라니 망했구만 어 참 됐나? 어 이중놈 충분하나? 아니면은 뭐냐 화약조미료 더 늘려야되냐 화약조미료 어 향신료 어떻게 더 늘려야돼 말아야돼 어 늘려야돼 어 늘려야돼 말아야돼 어 이것도 괜찮다 어 이렇게 설치해놓은 것도 괜찮네 짜장 짜장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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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남았다 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창원 좀 남으니까 도심건물이나 좀 도전해놓을까 어 기대된다 어 이번에는 어 막을 수 있도록 해주소소 어 신에게는 아직 이익 어 뭐냐 병사가 남아야 소위다 야들은 건물 하나하나 짓는데 자원이 너무 많이 난다 어 야들은 이제 테크 어 테크 아들 기술자들이예요 어 실험실 야들은 또 해양해져야되잖아 와야멋쩡 옵니다 이제 슬슬 때가 당동하고 있구만 긴장이 되는구만 어 매우 떨리는구만 어 어 샤아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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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까 사이렌 토파츠 토파츠하자 아 토파츠는 군함이잖아 야 미친 야 군함을 무역을 시켰어 미안 잘못 눌렀다 토파츅 토파츠를 구 토파츠를 토파츠를 씨머냐 돌리면 안 되지 흐헿흐흐흫 전원엄 무역을 시키고 있어 미쳤나봐 절로가. 미친 아닌데 얘도 소포터라고 가면 안되는데 얘도 소포터라서 가면 안되는데 그냥 소형 군함 하나 시킬까 오케이 됐어 사이렌을 보내 야야 일로와 일로와 전함 내가 무역이라니 본격 무역잼 전함들 준비 끝 자 이제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당도하고 있다 빙기를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왜? 빙기 안되나? 우리가 우린가야 어 빙기여 어 빙기빙기 뭐 뭐 이것도 철이 없네 철 와 근데 먼지 진짜 많이 난다 여기 어 이.. 이 정도로 생산하고 있는데 석탄이 부족하네 자 5분 나왔습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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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세이브 미리 해놓고 비엠 006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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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우리 지원 요청할 때 더 없나? 힘들겠지 없지 상산함대 됐어 보조함대 돈이 없다 하고 싶지만 돈이 없구만 전 한대 편성 준비 야 1500원 시코러가 언제 시 부자되냐 와아 환경오염이다 미친 엄청난 환경오염이구만 해안포탑 4개 팩도 없는데 이거같고 그냥 우리 밀릴건데 아 사실 운명의 시간이 당도하고 있다 운명의 시간이 당도하고 있어 군사대 뭐냐 모든 군사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고고고고 포탑 끼고 싸웁시다 이게 무슨 롤도 아니고 말이야 자 자 포탑을 끼고 싸우겠다 총부대 어 전 전함 전투준비 아니 포탑 피사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 비상시야 지금 진짜 쳐들어오는거 보면 다 맞나와요 진짜 쳐들어오는거 보면 다 맞나와요 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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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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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왕다 왕다 흐허허허허 이상한 놈들 왕다 우리가 먼저 jusqu Хорошо 아니야 저걸 치는건 미친 짓인가깁에 인커밍 우리가 먼저 치는거는 진짜 미친거 같애 얘기를 해봅시다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와아씨 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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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막을 수 있다 총 전망을 다 병사해봐야 7대야 막을 수 있어 솔직히 아까 그거 너무 해봐야꼬 7대쯤이야 야 포탑으로 막을 수 있어 포탑경기준비 7경계령을 선포한다 그들이 온다 그것도 직선으로 무역선 올스톱 무역선 올스톱 무역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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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바로 위까지 왔다 자 현존 에대 인커밍 와 또 포탑 없는데 치는거 아이가 또 야 정말 저거 건드린다 막아 공격 야 두대 빠졌는데 저거 정말 두대 빠졌어 야 지켜야돼 아래쪽 기지 아래쪽 기지 두대 들어갔다 야 미친 분산에서 쳐들어오네 미친놈들 진짜 고만하라고 미친놈들아 고만하라고 미친놈들아 야 계속한 빨리 서둘러 이거 뭐야 이거 삭제시켜라 여기서 시 거풍한테 깝셔 쿵 하나 잡았고 뭐해 이거 뭐 나왔다 먹어봐 일사불날락의 모든걸 해결하라 뭔데 이거 뭐 먹었는데 뭐 이거 뭐야 이게 부메랑 버려 미친 뭐 이씨 뭐냐 부메랑을 먹고 난리야 어디 데댔어 흐 벌집됐다 야한테 야한테 개기였다가 벌집된가 뭔데 들어와 어 들어와 충분히 상대해 줄게 고고고고고 통화 아 아 쉐키 쫓아나 야 추격해 뭐여 이거 야 녹는데 야 할만하다 이 정도렬야 그렇지 막았고 야 초장 잘 막았습니다 애들한테 돈 안주니까 해결되네 돈주니까 애들이 뭐 만드는거구나 무육선탕 괜찮나 어? 어 무육선 지금 한데도 안이렀지 오케 근데 큰일났어 지금 야 저거 빨리 복구해야돼 미친 저거도 해안포를 좀 지어놓을걸겠다 야 상륙정 빨리 서둘러 짐실러가 바로 출발해 야 왜 연장이 또 없는데 돌게했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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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전마도 우리한테 한번 털리고 집에 가네요 됐어 됐어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저 해적들은 일단 우리하고 지금 지금까지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건드려 뭐 이거 아크? 나도봐 나도봐 오케이 어 야 저거 날라고 안된다 뭐고 왜 안되노 야 잠시만 니갔어 야 어디에 실은거야 이거 건설자대실을 한다고 니가 니가 먹어 임마 미쳤어 미쳤어 참 씹 정신없어 죽겠구만 지가 먹어갖고 씹머리 기지를 터져먹을라 하네 한 곳마다 포 한 두 개씩만 나와도 마골젯을 것 같애 그, 우리 두 گ dan 자 빨리 가라 저거 다 없어지기자네 아, 안됐놔널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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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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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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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